되게 귀여우시다. 사실 이게 음식 먹고 이러는 방송이긴 한데 제가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20대를, 여전히 20대 추억을 다 갖게 했던. 진짜요? 우와, 제가 더 감사해요. 제가 20대 초반 말이 잘 안 나와서 엄청. 방석 위에 앉으면 멀리 가지 마시고. 밥을 어떻게 주나요, 여기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네, 처음 옵니다. 이렇게 커플로 오신 것 같아요. 네, 거의 그렇게 됐어요. 한정 씨, 기본 식사 2인으로 하시고요. 네네네. 저는 더덕구이 먹고 싶어요.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보김치랑 한정식이랑 다 주실래요? 다 맛보시라고? 계산 제가 하죠.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양반댁에 좀 온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목소리 듣고 바로 알긴 했는데, 아까. 저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 듣고 바로 아셔가지고. 바로 알죠. 어떻게 몰라요. 그리고 거기도 약간 좀 감동. 음악을 너무 많이 들었고 옛날에 시크릿 노래는 거의 메들리로 다 알죠. 진짜 다 알죠. 그럼 저희 노래 메들리로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되는데. 당연히 되는데. 춤이 기억이 안 나네. 매직 매직 매직. 마돈나 더 나. 마돈나 더 나 더 나. 하이 샤이 샤이 볼. 오오오 마. 그럼. 너무 귀여워. 네. 감사합니다. 영광이네요. 저 눈을 못 봐주시겠다. 미치겠다. 이런 날 올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대박. 감사합니다. 진짜 푸짐하죠? 대박이다. 뭐야? 나물도 진짜 많네? 그렇죠. 이거 외국인들이랑 오면 되게 좋아하겠다. 네. 이런 상을 어떻게 구경해봐. 그렇죠. 된장찌개 냄새가 너무 구수해서. 좋다, 좋다. 해. 뭐부터 먹어야 되지? 더덕구이 드세요. 어, 더덕. 맛있겠다, 어떡해. 너무 맛있어. 우와. 진짜 맛있다. 씹는. 그렇죠? 식감파거든요? 이거 진짜 씹는 식감이 너무 좋은데? 그리고 향도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숯불향? 우와. 숯향도 나면서 고추장에다가 딱 구운 맛인데. 이 더덕이 진짜 좋은 더덕이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가 고추장이나 이런 거 다 직접 담그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면 진짜 건강한 나물을. 네. 봄나물을 맛볼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종류별로 다 있으니까. 그러네요. 와, 나물도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숙주나물도 있고. 이렇게 웃음이 나냐, 이렇게 담그신데? 웃음버섯을 넣었나? 웃음이 나지, 음식에서? 잠시만요. 볶음나물은 들기름이랑 조선간장으로 맛을 내시네요. 어쩐지 간이 삼사만이 좋더라. 여기가 또 배친 나물은 참기름이랑 소금으로만 간을 하신대요. 나물이 정말 저는 비벼 먹는 거 도전해보려고. 네.